김정은,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청구인 자리인데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팜웨이 감독 정지현입니다. 진짜 멋진 배우분들과 열심히 만들었어요. 오늘 관객들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 설레인데 정말 그냥 편의 기간 없이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많은 거 공고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리지기입니다. 오늘 밤에 오기 딱 좋은 날 쉬죠. 이때 추후에 오고 옆에 분 손 꼭 참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오래간만에 극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해서 인사드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꼭 인사는 못 드렸잖아요.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오늘 처음 처음 뵙는 자리인데 너무 떨리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오늘 이제 첫 손님이신데요. 그래서 더 긴장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셨는지 제일 궁금할 때고 긴장될 때거든요. 그러면 좋게 보시면 주변 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시고 별로였다 그러면 그냥 잠잠고 계시면 좋겠어요. 황명 좋은 시간 됩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선생님 잘 부탁드리고요. 인사 중에도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김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